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최근에 많이 요청해주셨던 이 두가지 매운맛 준비했습니다. 이 쪽은 새로 나온 도전 불닭 비빔면 2번째. 원칙보다 맵다는 데스넛 챌린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5가지 맛. 매운 맛이 있는데요. 5단계를 먹고 5분 동안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룰입니다. 도전 불닭 비빔면 먹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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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시원하게 먹어야 한다. 맛있다. 아쉽다. 고추. 삶아준다. 맛있다. 매운 고추맛이 맛있다. 매운 고추맛이 맛있다. 맛있다. 고추. 고추. 면을 받는다. 면을 먹었다. 면을 넣었다. 면을 넣었다. 토마토. 고기. 고기가 맛있다. 매운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매운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사과 식감이 좋다. 맛있다. 바삭바삭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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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자, 생략까지도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먹방을 한 번 더 먹어요. 맛있게 먹방을 먹어주면 먹방을 먹으면 좋더라구요. 음식을 먹으러 온다. 저세한 음식들은 먹방을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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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